개똥벌레를 불렀더니 날아가버렸어요. 다음은 무슨 노래 부를까요? 노래 계속 하겠습니다. 혹시 또 끊길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예정에 없던 임방을 하다가 끊기는 거 보니까 왠지 카카오와 저희가 그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. 중간에 폭파되더라도 50분이 넘지 않으면 저희는 다시 켤 테니까. 괜찮지? 50분 전에는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진짜 짜증나시더라도. 무슨 노래? 무슨 노래 부를까요 여러분? 아 아까 포티할때도 조금씩 끊겼대. 아 그래요? 응. 아이 참 얘. 버스 안에서. 버스 안에서 신청해주셨습니다. 딴 거. 하자 하자. 오빠가 랩 할 거야. 나 그 영상 봤어. 딴 거. 왜 오빠? 안젤리나 할 때만 노래방에 리액션해주고 내가 노래할 때 안 해주는 거야? 왜? 안젤리나보다 내가 못생겨서? 취했어? 취했어? 그 음악 오디세이에서 뭐 술 먹기 게임 했어? 응. 안젤리나한테만 잘해주고. 나 취했대. 취중인 방. 전년친 같대. 아하하하. 다시 켜야 되죠? 뭘 다시 켜? 어 아니네. 켜져있네. 한 명. 노래방. 신나는 노래. 어. 저 추워. 이거? 이걸로? 시간이 없습니다. 노래방에서 이렇게 지체하면 안 돼요. 청하. 아 그거. 사이렌? 선미? 어? 선미? 선미 이거. 이거 뭐지? 청춘 추는 거. 가시나? 응. 가시나? 이거 몰라 몰라. 내가 보니까. 이거 몰라 제목을? 가시나 알아. 아니 가시나 아닌데. 안 나와. 이게 왜 안 나오니까?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. 이거 와이파이야? 이거 와이파이거든요. 네. 지금 데이트 써도 돼요? 예전에. 우와 356분. 오우. 오빠 이런 거 잘 못 견디죠? 나는 LTE를. 부글부글하는 게 생각하세요? LTE를 100기가를 쓰거든 한 달을. 100기가 요금제를 쓰거든. 전혀 관섭을 못하게. 어. 이렇게 계속 통글동글 돌아가니까. 아! 이거 맞죠? 맞지? 내가 말했잖아. 속지 말라고. 이 손을 잡는 순간. 너는 위험해질 거라고. Now you are bleeding. 근데도 그니니. 뻔히 다 알면서도. 왜 그리 뻔히 쳐다보니. 나 그냥.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. 나 그냥. 너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잖아. 네 환상에. 아름다운 나는 없어. Can you see that boy? Get away all of my nees. 또 다가오지마 boy. 슬퍼해서 날 울지 않아. Get away all of my nees. 다가오지마 boy. 슬퍼해서 날 울지 않아. LALALALA LALALALA A LALALALA LALALALA A LALALALA 좋았어! 1절 매너 하겠습니다 와 더럽게 못한다 공포특집에 대한 복수인가요? 어? 나 음역이 되게 넓은 것 같대. 사람들이. 음역이 되게 넓은 것 같대. 반어법이라는 표현이니까. 아, 그래? 와, 나 외치는 음역이 되게 넓으시네요. 아, 이런 거예요? 이거지. 아, 나 진짜인 줄 알았네. 오빠 지금 인내하고 있어? 인내하고 있다는데 사람들이? 아니죠? 그때 그 마피아 게임 중간에 뛰어가기 전에 인내했잖아. 그거랑 비슷한. 뛰어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. 어, 꺼졌다. 아, 자꾸 꺼진다. 패턴 알려드릴게요. 패턴 안 알려줄게. 디귿. 어, 모두가 공유했어, 어떡해. 괜찮았어요. 제 핸드폰 걸려. 자, 다음, 다음 노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22분이에요. 너무 우리 시간이 지쳐있어. 뭐, 뭐 이렇게 콘텐츠라도 하자. 노래만 하니까 힘들다. 왜? 난 재밌는데. 그러면. 노래 중간에 토크 좀 하자. 토크 좀 질문 좀 짜서 빨리. 또 뭘 부를까? 그거? 썸머 왈츠. 있어? 썸머 왈츠 없을까? 춤 좀 보여주는 거 가능해? 무슨 춤이야? 왈츠. 왈츠? 썸머 왈츠에 맞춰서 왈츠? 없네. 왈츠는 어떻게 쳐? 그냥, 그냥 노래를 틀어줘. 거기에 내가 같이 따라 부를게. 아이려고 틀어줘. 으하하하하 바쁜 한 발걸음 하늘 하늘거리는 옷길 가사를 부르는데 소란스럽던 세상 떠나 와 화음 봐 오직 너와 나 둘이 얘기를 나누자 이거 어디 빙크도 가봐야겠다 근데 왜 화음이 빌리지? 저런 저런 환짝이는 저 입도 함께 춤춰 규칙 없는 바람을 떠나 더 오랫 앞저들 사라지고 웃게 되지 조용히 박자감이 이래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? 어 나 그거 부르고 싶어 홍진영 노래 덤지척? 아니 신곡 오늘 밤에 여러분 이제 제가 제대로 부를게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 분들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뚜뚜루 뚜뚜뚜루 뚜뚜루 이 밤이 무서워 넌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눌러요 리듬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베이비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미스트롯 나가보자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의 대답은 말해 뭐해 불타는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만이 곁에 있다면 베이비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꿈이라면 웃기지 않게 해줘 너나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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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트로트가 잘 맞네 아무래도 네 전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미스트롯 나가볼까요? 나 미스트롯이야 나미트 거기까지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? 프로레시브 뽕짝 잘 들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아 또 꺼졌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뒤끝 씹었어 켜서 갤럭시와 안맞아 꾹꾹 눌러 얼굴을 열어놔 아 이거 얼굴로 여는 거구나 눈 홍채인지 또 트로트로 가자 트로트 선태만상 춘태만상 뭐 아니면 트로트 장윤정 장윤정노래 뭐 장윤정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초혼 꽃 사랑참 어머나 첫사랑 어 낙 부르고 싶어 생겼어 홍진영의 산다는 것을 부르고 싶어 왜 언니? 아 좀 질문 좀 뽑으라고 왜 언니? 왜 오빠? 힘들어? 어? 아니 좀 쉬라고 왜 안 괜찮아 산다는 거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하하하하 걱정이 되는데 하하하하 제가 음이 탈 라면 꺼주세요 그건 제 책임이니까 네 그럼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도 귀 좀 쉬게 해드려야 돼 사랑하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거래요 대단하 michel 이분도 모두를 수정만 상대 유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번 걸치셨나요 원 자 생각 생각 해냉 하나 한숨이나도 슬퍼 마세요 오늘 그 울음 속에 피가 그런 흔들어가라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욕나니나 삶다른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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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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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신혜성의 오디세이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나 모른척 하셨어 신혜성의 오디세이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나 모른척 하셨어 연예인들은 잘 안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어? 왜 모르는척해요 맹을린다 갑질 모르나? 연예인이 먼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왜 모른척해요? 티비가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어딨어? 모른척한거 아니에요 거짓말! 그렇게 잘 안보지 않나요? 옆에 있으라고 트윈씨가 붐식님이 좋아하는 랜덤노래 뭐하지? 누나고 듣고 싶은거 했어? 우리 이미 다 들었어요 오늘부터 갑식이라고 부른다 다같이 하네 연가 연가 연가가 뭐야? 왜이바람씨 왜저래? 모든건 다같이 해야되는구나 싫어 꺾어졌어 막혔다 여러분 어떠세요? 즐거우시죠? 독도는 우리 딸에 다같이 해야돼 아아 예 멸공의 햄 멸공의 햄 멸공의 햄 정국 노래잖아 딩동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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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고 끝나면 지금이야 딩동댕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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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이비누과 예약했습니다 왜요? 버스 안에서 뒤아프다고?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해주세요 왜요? 내가 다 할게 오빠 딩동댕 타이밍 그걸 못 맞추나 라고 하셨습니다 베스 안에서 트로트만 해 트로트만 아냐 나 다른것도 다 잘해 암으로 파티 암으로 파티도 할 수 있어 틀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빨리 뭔가 반주를 틀어주시려나 봐 반주를 틀어주세요? 아니야 이거 틀어주세요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또 몰라 또 몰라 또 몰라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또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빰 빰 빡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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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 이상한데서 틀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가사가 많이 없어 하하 하하하하 피곤하다 인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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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truc 또 비빡 여러분 装 뭘 같이 불러? 팝팝같은 기분 모두 다 쳐다보죠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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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reaming into you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본사람이 찾아보고 싶어, baby, 잘 들어요, 예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나 너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put it now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나, um, um 할 뻔했네, 나도 모르게 맞아, 나 진심 없는 걸 잘가, 잘가, huh 우아하게 깨 이제 더 할 만이 없게 나, um, uh, um 하게 만들어줘 떠나나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, huh 우아하게 네 어우, 크림 할 뻔했어 어우, 머리 아파 저, 하고 싶은 노래가 생겼습니다 뭡니까? 지이디에 지이디에 지지라겐? 지이디에 안젤리... 아냐, 너 부르지 않았어 배터리 없대요? 아, 이만 여러분, 삐딱하게 한번 갈까요? 왜? 왜? 왜 오빠? 삐딱하게 부르면 안 돼? 안젤리나가 부르고 간 삐딱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해였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발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줘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싸질 일 없어 사탕발릴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워럭 워럭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쌍대는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리를 불어쩔어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젖어 만나 텅텅 빙기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씨는 참 더럽게도 좋아 너와 나 믿고 마냥 행복해서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내가 결국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난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탕발릴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도 어차피 난 혼자였지 여러분 아무도 없어 눈이 없어 사탕발릴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음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질무제 없냐? 너도 힘들지 언니 왜 한숨 쉬어? 저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목을 돌려 했잖아 왜? 기지개 폈잖아 언니가 노래 부르라고 했잖아 하하하하 언니가 나한테 노래 부를래? 그랬잖아 아추아추 아추아추 가죠 또 몰라줘 노래 모르는데 저렇게 노래를 하겠다는 사람도 아니요 안다 안다니까 아추 쉽지 잘못했습니다 조작가 이리 와봐요 나 이러는데 할 줄 알아? 아직 요리는 잘 못하지만 슬프하고 있어요 원래 감천하던 애교동인 아니 아추만 하게 해줘 매일 씨를 이렇게 웃게 해줄텔래 아 너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추 내 마음에 꽃가루 갖다다니나봐 널 위에서 해주던 손을 들이쳐올다나 나의 맘이 내 사랑이 더 해상에 삼키기 힘들어 사자 빈티지나는 삼백 꼭 빨리 외워놔 그중에 수만 시키게 저 다 알아요 알잖아 오빠 그치? 아추 꽃가루가 날라가나봐 뭐 질문지 없니? 없어요 여러분이 질문 좀 보내주세요 질문! 질문! 방송합시다 방송 알았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무엇을 불러볼까요? 제 질문은요? 자 여러분 질문 보내주세요 질문 자 그래도 뭐하나 막곡으로 제대로 된거 하나 부르고 사라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어딜 사라져? 생방어로 막곡으로 아주 그래도 제가 너무 아니 저기 비스트로 나가볼 생각 없나요? 방구석 드롯하겠습니다 아 미스트로스는 역부족이다?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근데 여기서는 맘대로 하는거에요? 노래하라고 하셨잖아요? 저한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? 라젠카 부를 수 있나요? 라젠카 라젠카 라젠카를 모르게 모르면 입을 열지 마세요 라젠카 이거 아니야? 디즈트롯이나 하라고 디즈트롯이래 디즈트롯이래 이건 모욕이래 이거는 화난다 팟국가인데 오빠 나 근데 정말 자우림 노래 잘해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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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우림 노래 잘해 자우림 노래 어떤 언니 잘하는거 있어요 그 약간 진지한거 아 진지한거 할까? 샤이닝 할까? 샤이닝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지 마지막곡 마지막곡 다 울수도 있어 나 감정 좀 잡을게 감정을 잡고 불러야돼요 진짜 잘한다 언니 우이야 하지마 우이야 진짜 잘해요 언니 고마 잘한다잖아요 그치 우이야 나 자우림 노래 잘해 깜짝 놀랐어 왜 안나와 근데 뭔데?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 진짜 아 잠깐만요 아니 왜 웃는거야 뭘 잘한다는거야 아니 진짜 잘하는 말이야 언니 왜 웃는거야 왜 웃는거야 오빠 왜 어? 왜 뭘 잘한다니 아니 감정선이 지금 너무 안아울리는데 개그로 부르는거 같아 아니 지금 너무 앞에서 지금 다 뿜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나 진짜 잘하지 갑자기 질지한 척 하면서 정말 웃기잖아 태진 미디어로 해줄게 다 빼고 첫 특강 소음에도 기내식도 기본 기본이 좋아요 진해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줘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나 홀로 서있네 이 가슴속의 폭풍은 언제 머드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있네 잘하지 오빠 트로트 같아 자우림 트로트 맞아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? 잘하지 저 원래 더 잘했는데 아직 너무 웃겨 오이의 함정이었어 아니야 진짜 잘하지 그때 진짜 완전 감정에 푹 빠져서 불렀다고 불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오이 웃으면서 도망갔다 나의 사랑에 채워준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준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피하는 타오르네 내게도 내게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살인네 이 가슴 속에 폭풍은 언제 맞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있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줘 그곳이 있을까 여러분 잘했죠? 오빠 잘하지 않아? 응? 잘했지 신나는 거 하나 더 물을까? 아니 1절만? 응 자 이제 뺏어야지 맞고! 맞고!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 그거 여기 꼭 가운데 여기 파워 파워 아니야 여기 있구나 50분인데 한 곡 더 물을 수 있는데 끝! 아 아쉽다 아이고 힘들다 정말 힘들었네요 아쉽다요 아쉽잖아요 펀디션이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 900여명을 세워놓고 강제로 자기 노래를 늦게 만들었어요 900명에게 아 더 많이 부를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완곡을 부를 줄 아는 완창을 할 수 있는 노래 리스트를 뽑아서 넘겨 그래 응 그래서 그중에 골라줄게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대충 비비고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 말고 다 아는 노래야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 그런거지 대충 막 비벼서 옆사람 부를 때 같이 부르는 그런거 말고 아니야 나 다 잘한다고 주춘주춘 모임 때 영상이 있나? 숟가락 얹은거 말고요? 아 진짠데 오빠들 노래 하나 하세요 시간도 남는데 맞어 시간 남잖아 껐어 여기 있다 지금 불렀던 노래를 몰라? 다 지금 불렀던 노래를 몰라? 다 다 다 잘하네 다 다 이거 멈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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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엄마야? 멈춘 멈춘 디즈니 건드리지 맙시다. 이게 뭐지? 마마무 마마무 티저 공개 여기 안 좋고 불렀다. 시죠? 할인으로 준비해 드릴까요? 홍수영 우리요. 미안해. 시은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. 지금 마지막에 소리 지른 게 테니스에요? 물론 시은이가 부를 때 자주 따라 부르긴 하지만 가자. 여러분 즐거우셨죠? 깜짝 생방이었습니다. 또 종종 불러주세요. 약간 아이템 없이 임박하지 말자. 왜요? 아이템 오늘 있었잖아. 아니 내가 시작할 때만은 피곤하지 않았는데. 되게 지금 뒷골 땡겨. 그리고 다음에는 꼭 아이템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. 왜? 왜? 오늘 행복한 시간. 약간 그런 거지. 네가 이겨야만 노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. 나만 즐거운 방송. 여러분 재미있으셨죠? 여러분 생방. 생방이 곧 이어집니다.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. 청취율 조사 기간. 네. 아시죠? 유튜브로 봤다. 임방 봤다. 팟캐스트로 봤다. 카카오로 봤다. 봤방을 들었습니다. 107.7. 혹은 고릴라. 끌게요. 되게 열심히 설명해. 오 스피치레스. 뭐라고? 스피치레스. 나는.